오늘 저녁에 라이브 설명회가 있는데 보지 마시고 각자 공부하세요. 예상 질문 중에 쭉 리스트를 줘 가지고 질문 중에 제일 뭐지 싶었던 게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라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.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한테 제가 어떤 운동 같은 걸 하면 저는 이제 어디 강의를 보거나 아니면 코치를 받거나 하지 하고 그냥 하거든요 너는 안 들으면서 왜 학생들한테 들으라고 하냐 근데 왜냐면 저는 이게 취미거든요 운동이 취미는 근데 운동은 못하다가 잘해질 때 재밌는 거든요 근데 되게 빨리 되게 잘하고 싶진 않아요 요 과정을 즐기고 싶지 하면서 중간에 좀 넘어지고 다리 다치고 그냥 그게 다 재미거든요 재미 과정이고 좀 걸려도 아니 올라가는 순간이 재밌다니까요 이게 너무 잘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느 스포츠를 하던 간에 너무 잘하면 재미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재미를 근데 그 수험은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취미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빨리 잘해야죠 빨리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강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납득을 하더라고요 취미기 때문에 강의는 안 듣는 거고 빨리 잘해야 될 때는 그때는 빨리 강의 들어서 올려야죠 성적을 아니요 artificial 안녕하세요 dizer 질 수